안녕하세요. 판례원 본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판례원 부 형사 개인정보 누설과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11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도 196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조합장을 농협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피고인이 조합의 경제상부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에 대해서 수사관이 피고인을 개인정보 누설로 기소합니다. 원심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관이 하나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 행위인지 여부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는 행위, 고소고발장에 첨부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퇴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죠. 지금 피고인은 경제상무로서 조합장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거를 누설할 경우는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처벌이 안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정보줄적 동의가 있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법령의 저항 절차에 따라서 한 것도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원심은 그게 아니라 그 누설이 누설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동의 없이 법령의 저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고소고발자에게 첨부하는 것도 개인정보에 누설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 해당하고 그 누설이 유법적 조각사유가 해당되는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라. 그런데 원심이 아예 구성용권 해당성 자체가 없다고 본 것, 즉 누설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정보줄적 동의나 법령의 저항 절차를 거쳤다면 이거는 누설이 아니지만, 그거를 거치지 않았다면 누설 자체를 해당한다. 그렇지만 다만 그것이 유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판단을 안 한다. 이거는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의 하나입니다. 이게 잘 유념하셔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그 어떤 절차와 정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소를 처벌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부 다 공공기관입니다. 즉 여기서는 조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들어갈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정보처리자 동의나 법령에 대한 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누설에 해당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누설에 해당하고 그건 다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즉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때도 이거는 누설에 해당한다. 다만 그게 즉 유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포함된 여부는 별개. 이것까지가 이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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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